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시입니다. 동아시아사 3월 학평 해설 시작해 볼게요. 1번 미출진 토기로 오른 것은 1번은 보통 1단원에서 출제가 될걸 선생님 키워드가 되는 부분 미리 표시를 해놨거든 같이 봅시다. 자 미출진 토기인데 토기 중에서 위아래가 뚫린 형태래 위아래가 뚫려 있어서 선생님이 이 토기에다가 음식물 저장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토기와 더불어서 여신상 다양한 옥기 등과 함께 라오어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라고 해서 흉양다오 중에서 홍산 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홍산토기 골라보면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번이 일본의 조문토기, 2번이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 4번 양사호토기, 5번 허무두의 돼지무늬토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 들어가 볼게요. 가위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행평가인데 어떤 인물의 활동을 파악을 해야 돼. 자 봤더니 황제인데 어떤 황제를 파악한 어떤 황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대월자 동맹을 맺기 위해 장관을 파견했고요.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하고 또 뭐 베트남도 무너뜨리고 한 구군을 설치했던 인물 한나라 무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번 사회 절서를 유지하기에 8조법을 마련했던 건 고조선이었고 2번 장거정을 등용하여 1조편법을 확대시행했던 건 명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국의 조공을 받고 한이 노국왕 칭호를 하사했던 건 후한식이었고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여 고비사막 이북으로 축출했지. 정답은 4번입니다. 절도사의 권한을 회수하고 과거제에 전시를 도입했던 건 송태조 조광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영제가 러양에서 도망을 쳤다. 흉노가 이렇게 침입을 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이 시기 중국에서는 흉노족, 갈족 등이 한조 왕조인 진을 공격하고 이 한자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서쪽에 있었던 서진을 공격해서 화북을 빼앗긴 한족이 남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 어느 시기야? 4세기? 5호에 남아가 있었던 시기에 한족이 순차적인 이동으로 그의 영향을 받아서 강남지방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북을 빼앗긴 한족은 강남지역으로 가서 건강할 수도로 동진을 공격하였죠. 만리장성을 건설했던 거 2번 진에 대한 설명이고 백강전투에 참여했던 거 외나 백제, 신라 당나라랑 관련된 내용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전현의 맹약은 송과 요나라 사이의 체결이 됐었고요. 신라연합회에서 백제를 멸망시켰던 거 당나라였었지. 4번 들어가 볼게요. 저 요문왕이 오답률이 높았어. 근데 여러분들 아직 사료의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 근거가 힌트가 충분히 주어졌던 쉬운 문왕이었습니다. 이원호가 왕이 되었다. 스스로 어디에 황제를 올랐어? 서하. 너무 쉽죠 여러분. 여러분 서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즘에 이원호랑 수였던 흥경이죠. 요게 키즈. 자 서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1번에 바로 나오네요. 서하는 서하 문자라고 하는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죠. 가마크로 박부를 침략했던 건 원나라와 고려가 연합군을 현상해서였고 분명가지의 난명관제를 시행했던 것은 요나라였습니다. 별무반의 현상에서 여전을 토벌했던 것 고려였고 카이펑을 함락하고 하북지방을 차지했던 것은 금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료에 나타난 유학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서집주로 많이 읽어라. 이를 통해 사서와 주위의 주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유학경향은 성리학이지. 1번. 다이올령의 토대가 되었다. 다이올령은 701년에 탄생을 하는데 성리학은 남송시기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리학은 서운과 향약을 통해 확산이 되었죠. 정답은 2번이고요. 독서상품과 실시의 영향을 미쳤던 것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유교와 윤룡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진해 전국시대 통일에 기여했던 것은 법과 사상이었습니다. 성에서 전례 문제로 탄압을 받았던 건 크리스트교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6번. 미쳐치 우리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짐도 고려에게 조서를 내렸으나 다시 조서를 내리니 우리가 남송을 치고자 하든 일본을 치고자 하든 정대를 내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라는 거 알 수 있죠. 1번. 견당사를 파견했던 건 일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돌고래 화분 공조로 보낸 건 수나라나 당나라 등에 해당되는 설명이지 대월을 원나라는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3차 침입까지 하잖아. 쩌릉다오가 이걸 막아내는 과정. 봤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야마타이국의 국왕을 책봉했던 것은 위나라였어. 타이완의 정치세력을 진압했던 건 청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